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박지, 박지 스프라이트가 게임이 끝났을 때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블록이 실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말로 한번 써볼게요. 자 게임이 끝났을 때가 등장합니다. 자 때가 등장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벤트를 생각해 왔어요. 자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? 자 이벤트 그리고 이벤트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 세 개를 한번 보세요.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메세지 1을 받았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자 새 메세지라는 것이 있어요. 자 이 새 메세지를 제가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메세지의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 게임 끝 이라고 하는 메세지를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키고 확인을 눌렀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요거를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게임 끝이라는 것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여기 있는 요 게임 끝을 받았을 때를 이렇게 가져가서 위에다가 착 붙입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 끝이라고 하는 메세지를 받았을 때 박쥐가 보이고 박쥐의 크기가 10씩 30번 증가하게 되는 예 블럭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. 자 그러면 요기 있는 게임 끝을 받았을 때는 언제 발생하는 이벤트 언제 발생하는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요겁니다. 자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클릭해보면 게임 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. 자 요걸 제가 클릭해서 가져다 놓고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더블 클릭해보면 자 요기 있는 이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제가 게임 끝을 방송하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요기 있는 게임 끝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이 블럭 밑에 있는 블럭들이 이 블럭이 차례차례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우선 요기 있는 깃발을 클릭해서 박쥐를 안보이게 하고 크기를 100으로 정하겠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게임 끝 방송하기라는 저 블럭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블럭들이 실행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. 어때요? 실행이 됐죠? 자 그런데 요기 있는 요 게임 끝을 방송하기라고 하는 저 블럭은 요기 있는 이 박쥐블럭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.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게임 끝을 받았을 때 밑에 있는 이것들을 게임이 끝났을 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바로 게임이 끝났다 라는 그것을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게임 끝 방송하기라고 하는 블럭입니다. 요것을 방송을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났다 라는 것을 방송하게 되면 그것을 그 방송을 요기 있는 이 블럭이 듣고 요 밑에 있는 블럭들을 실행해준다.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게임이 끝났다 라는 방송이 꼭 그 방송을 받는 블럭과 같은 스프라이트에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자 여기서 요거를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고양이로 들어갈게요. 자 그러면 만약 게임오버 요게 튀어나와야 되는 게임이 끝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? 바로 요기에 있는 검은색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닿았을 때 멈추기 이게 실행이 되겠죠. 이 앞에다가 요 박쥐가 커지는 그 블럭을 실행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. 자 그걸 한번 해볼 건데요. 요기 있는 게임급 방송하기를 요기다가 착 갖다 붙인 겁니다.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 고양이가 여기 빠졌습니다. 그리고 게임오버는 커지질 않고 저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.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. 모두멈추기가 동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끝을 방송했을 때 누가 실행이 된 거냐면 바로 이 박쥐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 끝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블럭 밑에 있는 이것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요게 실행이 끝나기도 전에 자 이 밑에 있는 모두멈추기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박쥐의 보이기 밑에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이 안 된 것이죠. 자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는 편하게 일단은 모두멈추기라는 것은 빼고 삭제를 해버리고 이 고양이가 게임이 끝났을 때도 돌아다닐 수는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고양이가 빠졌을 때 보시는 것처럼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화면 전체를 뒤덮는 것을 볼 수가 있죠.